2024 대한민국 환경사랑홍보 대사 선발대회 제2축하공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남자의 주인공 김현숙 씨를 소개합니다 당신을 본 순간 내 남자였죠 우리만의 마음은 웃기니 좋아요 우연히 만나 여기까지 왔어요 내 사랑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 하나뿐인 소중한 내 사랑 내 남자니까 내 남자니까 당신은 내 남자예요 처음 만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은 내 남자예요 당신은 내 남자예요 당신을 본 순간 내 남자였죠 우리만의 마음은 웃기니 좋아요 우연히 만나 여기까지 왔어요 내 사랑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내 사랑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 하나뿐인 소중한 내 사랑 난 내 남자였죠 내 남자였죠 내 남자였죠 당신은 내 남자예요 처음 만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은 내 남자예요 당신은 내 남자예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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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